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오고 특히 뇌에 노화가 오게 되면서 우리의 뇌 기능을 약해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뇌의 노화를 막는 세 가지 검증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 바로 성취하는 뇌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책은 이번에 블랙피쉬 출판소에서 나왔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독일의 대표적인 신경과학자인 마르틴 코르테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브라운 슈바이크 공과대학 신경생물학 교수이신데요. 주로 우리 뇌의 학습과 그 기억의 과정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좋은 기능을 갖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셨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우리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과학적인 연구의과를 토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중에서 오늘은 제가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이 책 성취하는 뇌에 나온 내용 중에서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세 가지 검증된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년기의 인지수행 능력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큰 근육의 집단을 이용하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엉덩이 근육을 비롯한 하체 근육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일정한 리듬으로 된 연속 동작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30분씩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엉덩이와 하체 근육을 일정한 리듬으로 된 연속 동작 운동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걷기 또는 달리기 운동입니다. 즉 등산도 좋고 또 댄스, 춤을 추는 것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BDNF라고 하는 뇌의 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되어서요. 신경세포가 세태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매일 하루에 딱 10분씩만 꾸준히 해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뇌 노화를 막아주는 방법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그 다음 노화를 막아주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웃는 것입니다. 웃음이 어떻게 뇌의 노화를 막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손상되기 쉽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그 결과로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BDNF, 즉 신경 영양인자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뇌소포에 손상이 더 잘 생기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특히 노년기에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 방법 중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자주 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웃을 때는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서 혈액이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하게 되고요. 또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뇌의 집중력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웃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일단 크게 웃고 난 뒤에는 뇌의 보상체계가 활성화되면서 혈액 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혈관계와 뇌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휴식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웃음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억지로라도 크게 웃으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보고 또 억지로 크게 웃는 것도 우리 뇌에서 이러한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웃음치료라는 것도 이미 검증된 것이죠. 암환자들에게 웃음치료를 접목했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웃는 것 꼭 추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외로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뇌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너무 복잡한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 때문에 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간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외로움, 즉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이 된 상태는 뇌 기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즉 우리의 인지능력은 뇌를 덜 쓰고 덜 자극하면 성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치매, 또 뇌졸증에 걸릴 위험률을 높입니다. 반대로 가족과 친구 동호회에서 여러가지 인간관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치매 위험성을 낮추고 또 타인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인지적으로 더 활발하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또 여행과 자선활동도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큰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도 여행, 동호회 활동, 자선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인지기능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뇌의 노화를 막아준 세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 말고도 이 책에는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또 뇌를 잘 사용하는 방법들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뇌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들도 잘 나와 있고요. 또 우리 뇌기능을 끌어올리는 방법, 또 똑똑한 뇌를 만드는 방법까지 여러가지 연구들을 중심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뇌 건강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뇌기능을 향상시키기 원하시고 또 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더 건강한 뇌, 더 좋은 뇌기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